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센즈에 이어 또 다른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두바이 초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얄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번 호텔 준공으로 해외 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 건설사의 위상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쌍용건설이 8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마리나베이센즈에 이어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두바이 초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얄을 완공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쌍용건설이 지난 2015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수주했고 80개월의 공사 끝에 올해 2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두바이 아자수 인공섬위에 지어진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44층 규모로 호텔 3개동 791개의 객실, 39층의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로 구성된 초특급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공사비만 12억 5천4백억 달러, 하나 약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 대형 공사로 마리나 샌즈베이의 상징인 인피니티풀을 넘어서는 94개의 초호화 수영장이 특징입니다. 호텔 전체 모습은 하늘에서 보면 S자로 휘어있으면서 블록을 쌓아올린 듯한 불규칙한 외관 구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호텔과 레지던스를 잇는 스카이브릿지는 쌍용건설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스카이브릿지는 1300톤에 달하는 철골구조로 지상에서 제작된 뒤 지상 80미터까지 들어올려 설치하는 특수공정을 거쳤습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2019년 싱가포르에 상징이 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 이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또 하나 탄생시킨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최고급 호텔 등 고급 건축 수지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쌍용건설은 아틀란티스 더 로얄을 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의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공사비 증액 등 난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독특한 외관과 초대형 인피니티풀을 갖춰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아틀란티스 더 로얄. 쌍용건설의 고급 건축 수지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